안녕하세요 수피아 입니다. 오늘은 cc 쇼핑을 하려고 이렇게 창을 켰습니다. 텀블러에 새 오랜만에 되게 들어갔는데 제가 오랜만에 cc 쇼핑을 하는 거라서 아마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보자마자 눈에 띄었던 것은 여기 있는 헤어들 근데 헤어가 아니라 지금 헤어밴드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쁘지 않나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혹시 이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분 텀블러에 들어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짠 굉장히 예쁜 바지 하나가 있습니다. 헤이 큐피드 라는 바지인데 35가지의 스와치가 있고 하트무늬가 들어간 너무 이쁩니다. 이런 독특한 cc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cc 쇼핑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면 꼭 그 제작자 텀블러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분이 이제 만드신 더 다양한 아이템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보세요. 진짜 이쁘다. 좀 조금 야한가? 좀 야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요? 나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이거 헤어일까? 헤어인가? 음 헤어다. 이거 너무 예뻐요. 자 이것도 담아둡니다. 이건 할로윈 느낌을 냈던 건가? 이것도 기본 드레스가 참 예쁜데 저는 진짜 맥스스 매치를 좋아해서 이런 이런 깔끔한 원피스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 이거 귀엽다. 이거 보세요. 이 뭐지? 무릎. 무릎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거 귀엽네. 이거 담아야겠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헤어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알았어요. 지금 TS4MM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맥시스 매치 아 지금 알았네 난 몰랐어 네 맥시스 매치입니다. 여러분 맥시스 매치 다운받을 때 텀블러에서 TS4MM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예쁜 맥시스 매치 헤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캣시디 세일 시디 헤어 이것도 담습니다. 이쁘네요. 와 이거 속옷 봐. 이 속옷도 이쁜데? 진짜 이쁘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 잘 사용해야 될 게 이 스킨 중에서 조금 민망한데 스킨 중에서 약간 이제 그 뭐 그 뭐라 해야 되죠? 어쨌든 그 부분이 보이는 스킨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그래서 그 스킨을 입히고 이걸 입으면 안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어 그 스킨 안 쓰면 되니까 오 완전 핫한 파티장 갈 때 이렇게 입으면 딱일 것 같은 그런 상의가 있습니다. 이 머리는 뭐야 너무 너무 큰 머리 아니야? 브로우스 눈썹 눈썹 이거 귀엽네 이제 사실 귀차니즘이 좀 많아서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떡해 표정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제작자분들이 딱 맞는 심에다가 헤어스타일 입혀 놓으면 너무너무 이쁜거 있죠 이 헤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제 텀블러에서 다운받으실 때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맥스스 매치템이면 보통 이제 아이템이 원래 있는 아이템에서 약간 컬러를 바꾼 리컬러 라든가 약간 변형을 한 그런 아이템이 많아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요 아 여기 이렇게 약간 시스루 느낌으로 이렇게 탑을 입고 음 이거는 사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분 약간 저는 이런 스샷도 눈여겨보거든요 이렇게 좀 잘 꾸며진 스샷을 하시는 분들이 감각이 있으셔서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 텀블러에 가면 그래서 찜해놨구요 이런 다양한 색깔의 아이템도 이쁜거 같아요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분 진짜 내가 저기 팔로우 하고 만다 아 이미 팔로우 되어 있었구요 어쩐지 내 스타일이더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요즘에 나온 여러가지 와 이분 마음에 드는데 새로 나온 아이템들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거예요 알파 맥시스 매치 중간이라고 해야되나 이런 반 맥시스 매치 가 있는데 이 패션도 너무 예뻐 따라해야 겠어요 따라해야 겠다 따라해야 겠다 이것도 이쁩니다 이분 꺼는 이제 믿고 무조건 다운 받는 걸로 하겠어요 무조건 다운 받는 걸로 하겠어요 아 그리고 다운 받기가 너무 귀찮아서 옛날에는 진짜 다 다운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스킨도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이런 약간 만질 만질 몽글몽글한 그런 스킨인가 봐요 오 이것도 이쁘다 이거는 제가 만든 앤한테 입혀주고 싶네요 빨간마리 앤 제가 자꾸 이쁘다 이쁘다만 해서 좀 보시는 분은 지루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이쁜 걸 어떡해요 저는 맥시스 매치템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오 이것도 이쁜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응? 무슨 말 하려고 했네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우와 아니 잠깐만 집중 집중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지? 어 아 제일 좋아하는 게 헤어예요 헤어가 진짜 헤어를 좋아해서 헤어만 제일 많아요 종류별로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스타일 약간 꽃을 형상화한 심 같아 제가 예전에 그런 심을 만든 적이 있잖아요 해바라기 심이나 어 선인장 심이나 아니면 또 뭐 있었지? 그 버터컵 미나리아 제비 심도 만들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드네요 오랜만에 정말 심만들기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쇼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 내가 팔로우 했었나? 안 했었네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게 꾸며놨네 저도 저렇게 이쁘심을 꾸밀 수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쁘게 꾸밀 수 있었어요 이거는 뭐지? 파인애플 느낌 난다 재밌다 오칼트 귀엽지 않나요? 뭔가 이제 파프리카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컨셉심 만들 때 이런 헤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재미있는 헤어가 많을 것 같아요 이 분 텀블러에는 와 이런 오 신기해 보이세요? 한쪽은 반바지 한쪽은 긴 바지 특이한데? 이거는 너무 이상해 이런 헤어가 아 헤어래 이런 바지가 진짜 실제로 있나요? 심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이 헤어 너무 이쁩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분도 팔로우 해야겠어 이거는 스웨터 제가 참 스웨터 좋아하는데요 이 헤어는 약간 어색해긴 해도 이뻐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누르는 건 정말 쉽지만 하나하나 다운받는 게 조금 기차긴 해요 약간 옛날 느낌 나는 그런 목에다 살짝 스카프 두른 그런 느낌 귀엽네요 일단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별로였다면 싫어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혹시 제 영상 채널에 첫 영상이시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제 영상 찾아와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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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